4강 쌀국수 주문하기 Goetful 신선거반 안녕하세요. 하루 3분 베트남어 타오라고 합니다. 간단하면서 필요한 단어와 문장으로만 말하는 베트남어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은 베트남의 대표 음식인 쌀국수 주문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. 그럼 본문부터 살펴볼까요? 그럼 직원한테 다 라고 해야 되죠? 그때는 직원 부를 때 엠어이 라고 합니다. 여기서 엠은 누구를 부를 때 쓰는 호칭으로 나보다 더 어린 사람에게 쓰는 호칭이에요. 그리고 나보다 더 많나 보이는 남자 직원에게는 앙어이 앙어이 그리고 나보다 나이 더 많나 보이는 여직원에게는 치어이 치어이 라고 부르면 됩니다. 직원이 왔으면 메뉴 필요하니까 처음 메뉴 처음 메뉴 라고 합니다. 메뉴는 베트남어로 The Lonnie 라고 하는데요. 하지만 대부분 영어 메뉴는 더 많이 씁니다. 직원이 존지야 라고 먹은 메뉴를 물어보면 그때는 쌀국수 종류 등 중에 하나 얘기하면 됩니다. 고기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이름은 다르는데요.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쌀국수 두 가지 있습니다. 소고기 살짝 더 익힌 그리고 소고기 완전 익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이어서 직원이 무엇은 맛있겠냐고 옹지야 라고 물어보면 생수 대신에 찰은 한번 드셔보세요. 베트남 사람들은 음식점에서 생수는 대신 보통 찰은 더 많이 마십니다. 차 낭 차 낭 차 다 차 다 다른 표현들은 책에서 확인해 주세요. 그럼 오늘 배운 부문 다시 복습해 볼까요? 더 많은 응용 표현과 회화를 배우고 싶다면 레전드 하루 3분 베트남어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베트남 현지에서 쌀국수 증기는 내 모습은 상상하며 잠깐만 행겁라인